이번 시간은 문제 2번에서 두번째 컨트롤 속성 지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하시고 데이터베이스 커말 1급 안에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서요. 이론 폴더에 가셔서 2번 입력 및 수정에서도 두번째 섹션 선택하셔서 그 다음 출제 유형 첫번째 예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출제 유형 1번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요. 현재 급여 조회폼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 조회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에 TXT 4번부터 TXT 수당 합계를 각각 4번부터 수당 합계 필드에 바운드시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폴보기 하시면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을 각각 TXT 4번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을 4번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4번 필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TXT 이름은 마찬가지로 데이터 탭에 이름 필드 연결하겠습니다. TXT 부서도 부서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직위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직위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기본급도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기본급을 선택하시고요. 마지막 TXT 수당 합계를 선택하셔서 컨트롤 원본에서 수당 합계를 선택합니다. 문제 제시된 각각의 컨트롤 TXT 상자에다가 데이터 연결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본문에서도 오른쪽에 보시면 총액과 소득세와 기타세의 실수령액에 대해서도 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총액을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요. 기본급도하기 수당 합계입니다. 그래서 기본급도하기 수당 합계를 직접 컨트롤 원본에 쓰셔도 되고요. 나는 쓰기에 좀 좁아요 라고 하시면요. 컨트롤 원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확대 축소를 하시면 됩니다. 확대 축소 하셔서 총액에다가는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등어 넣으시고요. 필드명은 대가로 묶으셔도 되고 생략할 수 있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로 묶어서 수당 합계 기본급 더하기 수당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소득세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서 단축키를 이용하신다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F2를 누르셔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확대 축소를 하시거나 또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F2를 누르시면 확대 축소하실 수 있고요. 조금 전에 계산했던 총액에 있는 값을 곱하기 0.1 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합니다. 총액에 대해서 총액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TXT 총액에 있는 값에다가 0.1을 하셔야 되겠죠. Shift 누르셔서요. 총액 필드가 아니라 TXT 총액에서 구해진 값에다가 TXT 총액을 계산한 거였잖아요. 총액에다가 0.1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본보기 하시면 소득세가 구해져 있고요. 다시 오셔서 오른쪽에 기타세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세는 조금 전에 계산하셨던 소득세의 30%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에 오셔서 계산하겠습니다. 소득세라는 필드가 있는 게 아니죠. 조금 전에 계산하셨던 TXT 소득세에 있는 값에다가 곱하기 0.3을 하겠습니다. 30%니까 0.3을 계산하시면 되죠. 0.3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실수령액은 총액 마이너스 소득세 마이너스 기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에 가셔서 계산할 건데요. 조금 전에 계산하셨던 총액을 표시할 컨트롤 값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 TXT 소득세에서 계산된 값을 빼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TXT 기타세에서 계산한 값을 마이너스 해서 계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폼복에 가시면 이제 소득세 기타세 총액 실수령액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복이 한번 오셔서요.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폼머리끌에 다음과 같이 레이블 컨트롤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머리끌 현재 4번 이름 부서 표시가 되어 있는 위쪽에다가 폼머리끌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만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폼머리끌 영역을 좀 넓게 하시고 기본 있는 레이블을 선택하셔서 아래쪽에다가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문제에서 레이블 컨트롤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만드시려면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이 레이블은 어디서 만드시냐면 폼디자인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첫 번째는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텍스 상자. 세 번째가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블을 선택하신 다음 위치상 봤을 때 기본급부터 소득세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제시된 제목은 사원별 급여 내역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입력하셨던 제목 레이블을 선택 경계라인을 클릭하셔서 선택하시고요.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해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름부터 바꾸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드셨던 레이블에 대한 이름은 LBL 제목이라고 넣으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LBL 제목, 그 다음에 사원별 급여 내역은 입력하셨고요. 형식 탭에 가셔서 보여지는 부분들을 수정하실 건데요. 글꼴이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굴림체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크기는 현재 9로 되어 있는 거를 16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꼴 두께가 보통인 거를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바꾸시고요. 그 다음 글꼴 굵게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맞춤 1반에서 가운데 맞춤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맞춤으로 표시하고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형식 탭에 가서서 그림자 효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효과에 가셔서 현재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림자를 선택하셔서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있는 폰 머리끌에 대한 레이블 컨트롤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본문의 모든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상자를 선택하려면 하나씩 선택하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눈금자를 이용하셔서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4번부터 시작해서 TXT 실수령회까지 한꺼번에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특수 효과를 기본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는 형식의 특수 효과를 기본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스타일을 현재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투명으로 바꾸겠습니다. 테두리는 투명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에 TXT 기본급 수당학계 총액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액의 컨트롤은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각각 하나씩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TXT 기본에 가셔서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장금의 예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씩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겠다 하시면 수당학계 그 다음에 TXT 총액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액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개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 항목 선택이라고 바뀌어 있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장금을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일일이 작업하셔도 되지만 같은 속성이라면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본문의 TXT 4번 컨트롤은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T 4번 본문 영역에서 TXT 4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 컨트롤은 포커스 가질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타 탭에 가셔서요. 사용 가능 모드 탭에 한번 가볼까요? 모드 탭에 가셔서 사용 가능 부분에서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편집이니까 데이터 탭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자가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사용 가능해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요. 아니요로 속성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 바닥글 영역에 전체 총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바닥글에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기타세와 실수령액 아래쪽에 총액 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만들라고 했는데요. 텍스 상자를 만드실 때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첫 번째가 선택 두 번째가 텍스 상자입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 그 다음 기타세부터 실수령액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하고 나시면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데 그냥 마침 할게요. 그 다음 문제에서 총액 합이라고 레이블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총액 합이라고 콜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 상자의 컨트롤 이름을 이름을 선택하시고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선택하신 다음에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을 바꾸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탭에 이름에 가셔서 이름은 TXT TXT 총액 합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십니다. 레이블은 총액 합이라고 수정을 하셨으니까 네 되셨고요. 다음 일곱 번째까지 살펴보신 거죠. 여덟 번째 모든 숫자 데이터 컨트롤은 통화로 설정하고 오른쪽 맞춤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숫자라고 한다면 기본급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기본급, 수당합계, 총액,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액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형식을 통화로 하라고 했고요. 통화 그 다음 오른쪽 맞춤 텍스 맞춤에 가셔서 오른쪽 맞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시면 기본급부터 실수령액까지 통화 형식으로 오른쪽 맞춤으로 표시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총액합을 아까 구하라고 되어 있던 거 여기에 총액합이 지금 표시가 돼 있지 않아서 잠시 봤는데요. 앞에서 만들었던 텍스 상자 TXT 총액합에 대해서 전체 총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서 전체 총액의 합계를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을 해서 결과값이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원본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를 가실 거고요. 총액합을 구하시는 방법은 합계를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sum이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sum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다가 총액합을 구하려면 총액이란 필드가 없어요. 아까 제가 총액이란 필드를 임의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액합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기본급 필드에서 우리 아까 위에서 데이터 작성하실 때 TXT 총액은 기본급 도하기 수당합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급 필드 도하기 수당합계를 도한 거를 모두 도하겠습니다. 라고 sum 함수를 통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폼보기 가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총액합도 마찬가지로 숫자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통화와 오른쪽 맞춤을 설정하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디자인보기 가서 형식에 가셔서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텍스 맞춤에 가셔서 오른쪽 맞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폼보기 하시면 이제는 총액합도 통화와 오른쪽 맞춤에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8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다시 디자인보기에 가셔서 탭의 순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탭키를 눌렀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탭 순서를 클릭하시고 문제에서는 본문에 대해서 작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선택하시고 첫 번째 TXT 4번을 첫 번째로 갖다 놓으시고요. 두 번째 TXT 이름을 두 번째로 세 번째는 TXT 부서를 세 번째로 갖다 놓습니다. 다음 네 번째 TXT 직위를 네 번째 갖다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급 기본급 선택하셔서 위쪽으로 TXT 수당 합계 그 다음에 TXT 총액, TXT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액으로 순서를 배치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재 다음 페이지 열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폼 바닥글 왼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다가 명령 단추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추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다가 마우스 드래그 하신 다음 문제에서 만드는 명령 단추는 폼을 닫히도록 폼에 대한 작업이고요.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 표시하실 캡션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닫기만 표시하시면 되죠. 그래서 닫기라는 글자만 입력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명령 단추의 이름은 CMD 닫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닫기 명령 단추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요. 열 한 번째 문제를 보시면 폼 바닥글의 명령 단추들을 한 명과 같이 위쪽을 기준으로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맞추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드셨던 닫기부터 명령 단추를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드래그 하셔서 모두 선택하신 다음 우리 폼 디자인 도구에 정렬해 가시면 맞춤부터 하셔도 되고 크기부터 맞추셔도 되는데 우선 크기부터 맞출까요? 크기 공간에 가셔서 가장 넓은 넓이에 맞춰서 가로폭을 맞추시고요. 다시 크기 공간에 가셔서 가장 긴 길이에 맞춰서 세로 길이를 맞추겠습니다. 다음은 위쪽과 간격을 좀 맞추기 위해서 맞춤탭에 가셔서요. 위쪽을 지정하시면 위쪽으로 줄맞춤을 하셨고요. 그 다음 다시 왼쪽을 클릭하셔서 간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첫 번째 예제를 1번부터 실습하셨고요. 하나하나 작업하시고 결과면 보시면서 맞게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하셨던 내용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트롤 표 속성 지정에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을 살펴보셨고요. 지금 실습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교재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왼쪽에 뭐 합격생의 비법 좀 참조하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기셔서요. 출제 유형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닫기 한번 누르시고 열기 하셔서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매출 폼에 대해서 열한 번째까지 문제가 있네요. 첫 번째 지역 매출 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속성 시트에 가셔서 모드 탭에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의 레코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드 탭에 기본 보기 가셔서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연속 폼 다음 두 번째 본문의 TXT 판매 수량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문제 제시된 판매 수량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TXT 매출액은 매출액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TXT 순 매출액은 순 매출액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TXT 수익률은 수익률 필드가 따로 없습니다. 이건 계산을 따로 하실 겁니다. 순 매출액까지만 문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폼 바닷글 3번입니다. 폼 바닷글에 TXT 판매 횟수라고 있습니다. TXT 판매 횟수 선택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요. 오른쪽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TXT 판매 횟수라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클릭했더니 아 왼쪽에 있었네요. 폼 바닷글 왼쪽에 TXT 판매 횟수가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TXT 판매 횟수 컨트롤에는 매출 횟수가 표시되도록 횟수라고 하면 컨트롤 원본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계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엑셀에서 사용하셨던 카운터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모든 거에 대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별표 넣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폼 바닷글에서요. TXT 매출액 합계 TXT 순매출액 합계 컨트롤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순매출액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다 작성하실 거고요. 합계를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는 썸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썸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어떤 필드에 대해서요. 첫 번째 매출액의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 대괄호 묶어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TXT 순매출액 합계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요. 대괄호 묶어서 필드명은 순매출액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잠시 확인하시면 되겠죠. 판매 횟수랑 합계 표시가 되는지 다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요.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이 4번까지 작업을 하셨는데 통화 형식으로 설 표시하라고 단 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TXT 순매출액 합계와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순매출액 합계까지 선택하시고 형식에서요. 통화 형식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통화 형식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합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이제 4번 문제까지 작업을 하셨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탭의 순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탭 순서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는 본문에 대해서요. 탭의 순서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TXT 지역 코드를 선택하고 첫 번째로 갖다 놓으시고 지역명 그 다음에 상품명 TXT 판매 수량 그 다음 TXT 매출액 그 다음에 순매출액 수익률 맞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본문에서요. 아까 우리 아까 본문 맨 끝에 있는 TXT 수익률에 대해서 수익률 컨트롤에는 판매 수량 필드 값이 20 이상인 경우는 10% 그 외의 경우는 5%를 표시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서 조건에 만족하면 값 만족하지 않았을 때라고 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확대 축소하셔서 우리 엑셀의 if랑 동일한데 차이가 있다면 i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iif 입력하시고 조건은 if함수는 동일하게 조건 참 거짓을 넣으시면 되는데 조건은 판매 수량 값이 판매 수량 값이 20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20 이상인 경우는 10%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를 표시하실 때 0.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쉼표 그 외의 경우는 5% 5%는 0.05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0.05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화면에는 이렇게 수익률이 통화교 표시로 되어 있어서 10%, 5% 이게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익률에 대해서 형식을 백분율로 바꾸라고 했고요. 백분율로 바꾼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가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어요. 한 자리까지 바꾸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익률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5%, 10%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일곱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폼 바닥글에서 폼 바닥글에서 txt 지역 합계와 옆에 있는 txt 지역 평균에 대해서 평균 합계랑 평균을 구하는데 문제에서 폼의 txt 지역 코드 컨트롤 이용해서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 합계와 평균을 표시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합계를 구하겠다면 썸이라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 엑셀에서 배우셨던 dsum, daverage 이런 함수들은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동일한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txt 지역 합계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확대 축소하실 거고요. 먼저 합계를 구할 건데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dsum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요. 안쪽에 인수가 3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까? 라는 필드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필드는 지금 잠깐 봤더니 지역 합계와 지역 평균 컨트롤에는 지역 코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 입력해주고 두 번째는 테이블의 이름을 넣습니다. 테이블의 이름은 판매 현황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죠.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의 필드에 대한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해라.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넣으실 건데 문제에서 TXT 지역 코드에서 선택한 값에 해당한 내용에 대해서 구하겠습니다. TXT 지역 코드는 여러분이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 코드라는 필드가 연결되어 있고요. 지역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지역 코드에서 선택한 TXT 지역 코드에서 선택한 내용과 같습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판매 현황 테이블의 매출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하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나 1차 확인하고 나서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학계에 맞게 구해지셨죠? 그럼 다시 한번 오른쪽에 TXT 지역 평균 선택하시고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확대 축소해 오십니다. 함수 이름을 입력하는데요. DA, Average 다 쓰지 않아요. DA, VG까지만 XS에선 사용하고요. 그 다음 가로 열고 닫고 안쪽에 인수가 몇 개? 3개가 필요하다. 3개의 인수를 작성하시고요. 첫 번째는 필드가 필요한데 앞에 문제처럼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액 필드에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은 판매 현황 테이블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조건은 지역 코드가 지역 코드가 같습니까? 지역 코드 필드가 TXT 지역 코드에서 입력한 값과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폼 보기에 가셔가지고요. 지역 평균 값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문제 7번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폼 바닥글 왼쪽 하단에 다음 지시에 따라서 명령 단추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 바닥글 왼쪽에 맨 처음으로 가고 왼쪽 오른쪽 끝으로 가는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는 명령 단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디자인 탭에 가셔서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된 상태에 단추를 선택하고요. 오른쪽에다 하나 만들까요? 드래그 하신 다음 레코드를 탐색하는데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 하시고요. 화면에 표시된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그림이죠. 하살표 마지막 이동 맞게 그림을 확인하신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제시된 이름은 CMD 마지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MD 마지막 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버튼 누릅니다. 명령 단추를 누르고 마지막 레코드 이동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아홉 번째 폼 바닥글의 명령 단추를 화면과 같이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선택을 하신 다음 명령 단추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드래그 하시고 정렬에 가셔서 맞춤에 가셔서 밑쪽 맞춤 그 다음 왼쪽 맞춤 한번 밑쪽 맞춤 눈금에 제가 눈금에 맞춤을 먼저 했네요. 위쪽 맞춤 하시고 다음에 왼쪽 맞춤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앞에 문제에서도 위쪽 왼쪽 한번 하시면 될 거를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위쪽 왼쪽 맞춤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9번에 폼 바닥글 명령 단추에 대한 정렬 작업을 하셨고요. 열 번째입니다. 지역명 필드의 값이 서울인 경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인 경우에 TXT 판매 수량 컨트롤과 TXT 매출액 컨트롤의 배경색을 녹색으로 구분 짓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조건부 서식을 넣는 곳에는 TXT 판매 수량과 TXT 판매 수량과 그 다음에 TXT 매출액에 대해서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이나 시프트를 이용해서 먼저 판매 수량 선택하시고 두 번째 매출액을 선택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으니까요. 조건부 서식은 형식 탭에 가시면 돼요. 폼 디자인 도구의 형식 탭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 우리 엑셀처럼 새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역명 필드의 값이 서울입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필드명이, 지역명이 필드명은 가로로 묶어서 지역명이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서울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서울과 같다면 문제에서 배경 색깔을 녹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 색깔 가셔서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작업이 다 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 우리 다시 디자인 탭에 가셔서 폼보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녹색이 서울에 해당한 데이터가 아래쪽에 있나요? 쭉 내려가니까 서울에 해당한 데이터의 판매 수렉과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녹색으로 배경 색깔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한번 가시고 다음 여러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폼바닷글의 TXT 순매출액 합계 컨트롤에 대해서 폼바닷글 TXT 순매출액 합계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속성 시트에서 TXT 순매출액 합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합계 컨트롤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썸함수를 통해서 순매출액의 합계가 구해져 있는데 이거를 형식을 폼맷함수를 통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원본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한번 하시고요. 엑셀에서 배우셨던 폼맷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맷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폼맷 입력하신 다음 폼맷 안에는 숫자가 계산되어야 되는데 썸함수를 통해서 순매출액에 대한 숫자값을 값을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표시할 형식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은 마른모 모양이 있습니다.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보기에 변경하셔서 마른모 모양 넣으시고요. 순매출액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한 칸을 띄시고요. 콜론은 따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칸 띄우고 다시 한번 콜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콜론에 대해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콜론만 문자에서 따로 구분해서 작성하시고요. 다시 한번 숫자에 대한 형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건데요. 한 칸에 스페이스 띄우시고 그 다음에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원 그 다음 한 칸 띄운 다음에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눌러서 마른모 모양을 넣습니다. 우선 일단 작성하신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도록 하겠는데요. 작성된 내용에 제가 가로가 빠져 있는 것 같죠. 포맷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혔네요. 포맷에 대해서 가로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가로 닫는 게 안 돼 있어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포복에 가시면 순매출액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 들어갔고요. 원자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 유형 두 번째 지역 매출 포맷에서 속성 작업을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